특히 여러분이 사업을 하려구요. 일단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습하지 않으면은 낡은 지식이고 편향과 독이에요. 관성에만 매몰돼 있었다면 여러분 인생도 언제 꼬깔해질지 몰라요. CEO 아바타 씨바타 졸끄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 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떠나는 CEO 아바타 씨바타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제목 보시고 들어오신 것처럼 2천만원 아끼는 법. 이게 단순히 고용주 사장님을 위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도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2천만원 버는 법이 아니라 아끼는 법입니다. 제가 이제 신문에서 설문조사를 봤는데 동일 조건에서 지방에서 근무해야 될 경우 얼마를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냐 이런 류의 신문기사였는데 그게 평균적으로 2천만원에 났어요. 무려 2천만원.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잘 아는데 왜냐하면 제가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근무를 했지만 이제 왜냐하면 웬만한 공장들은 다 지방에 있거든요. 서울에 공장을 짓기는 어렵거든요. 땅값이 워낙 비싸니까 이런 플랜트 정유회사들이 연봉이 되게 높거든요. 막 여수에도 있고 그럴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솔직히 연봉이 조금 더 높거나 어떤 복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동일 조건일 때 지방에서 근무하면 2천만원을 더 달라고 한다고 한답니다. 근데 불가피하게 지방에서 근무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개발자였기 때문에 지방에서 근무를 안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그때 있었잖아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그럼 모두가 지방에서 근무를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재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가 확 확산이 됐죠. 근데 저희 체인지그라운드는 원래 뭐죠? 코로나 전에도 재택근무였어요. 그래서 사실 코로나가 터졌어도 저희는 딱히 어떤 회사 조직문화 차원에서 충격이 제로였어요. 원래 하던 거였기 때문에. 오히려 일주일에 한 번 하던 회의를 조금 더 줄이고 줌으로 우리가 격주로 하죠? 팀장님? 줌으로 격주로 하면서 오히려 조금 더 좋아진 게 있어요. 저희는요.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바뀌었어요. 안 그래도 되게 좋았는데 효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다른 신문기사를 보니까 이게 2천만원이 되게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다른 신문기사를 보니까 직장인들이 평균 출퇴근에 부여하는 가치가... 왜냐하면 이게 또 평균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짧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길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통근이. 그래서 출퇴근에 부여하는 값어치가 한 달에 1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아까는 1년 연봉이었으니까 2천만원니까 이번에 월급으로 하면 1,200만원. 단순히 통근만 따져도 1,200만원을 자기가 출퇴근하는데 거기서 부가가치를 매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돈으로 받지는 않지만. 그럼 뭐예요? 출퇴근이 왜냐하면 여러분 직장인들 다 힘들잖아요. 아침에 지옥철 타랴, 광역버스 같은 거 타려면 진짜 오지게 힘들거든요. 그다음에 아침에 또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사람이. 그거는 뭐 인간 모두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다음에 퇴근할 때도 녹초가 됐는데 진짜 버스에서 전철에서 부대끼면 더 피곤하잖아요. 짜증이 막 올라오잖아요. 특히 비 와봐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장님이 고용주가 아니면 임원급에서 의사결정권자들이 재택근무를 시킬 수 있으면 시키는 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제가 다른 데 기업 컨설팅 같은 데 프레젠터고를 이렇게 조사해보면은 그냥 뭐라 그럴까? 재택근무를 하면은 돈을 어느 정도 포기하겠다는 게 나와요. 일단 그거는 여러분이 좋은 조직문화를 만들면은 아낄 수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이 문화가 코로나를 기점으로 우리가 코로나라는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잖아요. 이걸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재택근무가 정말 미친 듯이 퍼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 카카오 같은 데는 지금도 재택근무 엄청 빡세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번 정도만 뭐 지금 이 시점에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일주일에 한 번만 출근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자율 출근 그냥 다 거의 다 재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조직문화가 앞서가는 기업들은 지금 이 재택근무를 코로나가 끝나도 보편적으로 적용하려는 데가 되게 많아요. 왜? 그걸 직원들이 좋아하니까. 근데 또 재택근무 하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 재택근무 생각보다 힘들다. 근데 재택근무를 여러분 시키려면은 뭐가 중요하냐. 신뢰관계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고용주가 뭘 알아야 되냐면은 주 40시간 이런 무의미한 숫자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저는 삼성 다닐 때도 삼성이 되게 큰 회사잖아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전세계 디스플레이에서 1등 회사인데 되게 큰 회사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40시간이라는 게 되게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근태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내가 정말 열심히 하면은 30시간 25시간에도 일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40시간이라는 룰을 지켜야 된다는 게 솔직히 너무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내가 더 근무를 뭔가 이렇게 내가 정말 집중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회사는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 시간에 논문 보게 하고 뭐 이렇게 해주면은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딱히 허락이 안 되는 분위기였어요. 허락이 안 되는 분위기였어요. 뭔가 일하는 척을 해야 돼요. 무조건. 안 그러면 논다 그래요 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재택근무를 만약에 하면은 뭐다? 예를 들어 체인지그라운드나 더비를 해볼게요. 제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더비도 다 재택근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건비가 이만큼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리소스가 이만큼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매출 이만큼 해서 영업일이 플러스를 이만큼 냈다. 그러면 40시간이고 52시간이 이런 거 다 잊어야 돼요. 성공한 거예요 그 회사는. 근데 만약에 그거 일을 하는데 직원이 20시간밖에 일주일에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럼 박수 쳐줘야 되는 거예요. 훌륭하다고. 그 다음에 딴 일을 하던 부업을 하던 겸업을 하던 냅둬야 돼요. 근데 이게 되려면 어때요? 신뢰관계가 돼야 됩니다. 신뢰관계가. 신뢰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 결과중심적 사고를 해야 돼요. 결과중심적 사고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막 그러니까 원래 그냥 기업이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일하는 척만 하는 거 오래 일하는 거를 되게 뭐라 그럴까 열심히 하는 거에 촉도로 둔 회사들은 재택근무가 되게 어렵고 여기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 정말로 고용주가 아니라 피고용주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도 되게 실력 있고 신뢰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생각보다 집중도 안 되고 누가 이렇게 안 쳐다보고 있으면 제대로 안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근데 딱 봐봐요. 재택근무면 결과만 내면 끝난다니까요. 왜냐하면 근데 이거는 재택근무나 이런 비대면은 점점 확산되지 줄어들 일은 없어요. 점점 확산될 거예요. 줄어들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도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는 이제 팀장님이 관리를 하시는데 팀장님이 본인이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대충 재택근무를 하면 어떻게 행동하고 일을 할지 사이즈가 딱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고용주가 아니어도 재택근무라는 환경이 주어지면 그걸 잘 해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도 언젠가 임원이 될 수도 있고 팀장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으면은 여러분의 팀, 여러분의 회사는 생산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이득은 누구한테 돌아오죠? 왜냐하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혜택은 커진단 말이에요. 갖고 가는 파이의 몫은 커진단 말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지금 해낼 줄 모르면은 여러분이 막상 리더로서 기회가 왔을 때 그걸 해낼 방법이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냥 막상 지금 이거를 시켜봤을 때 별의별 컴플레인이 다 나오는데 뭐 외롭다, 다 쓸데기 없는 컴플레인이에요. 집중이 안 된다, 이런 거 다 쓸데기 없는 컴플레인. 그거는 다 자기의 무능력을 고백하는 겁니다. 왜 집중이 안 돼요? 그럼 어디 카페 같은 데 사면 되고 조용한 데 찾아서 하면 왜 재택근무라고 해서 집에서만 할 이유는 없어요. 집중이 잘 되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구민도서관도 있고 일할 땐 널렸어요. 일할 땐 널렸어요. 그다음에 외롭다?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뭐 그러면 여러분 회사에서 일할 때는 막 맨날 막 히히 낙락 떠들면서 안 외롭게 일해요? 그럼 미친 소리예요. 그거는 진짜 배가 부르셔서 정말로 이 재택근무의 뭔가 단점을 찾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거를 막 진짜 쥐어짜낸 거고 재택근무의 단점은 그런 게 있어요. 소통이 조금 느려요. 왜냐하면 사무실이 있을 때는 어떻죠? 사무실이 있을 때는 그거 바로 직원들이 보이고 그다음에 그 시간에 일하는 게 똑같이 싱크로너이저에서 일하니까 그 시간에 연락하면 피드백이 바로바로 오는데 이 재택근무라는 거는 굳이 9시부터 9 to 6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늦게 시작하려는 친구는 12시에 하고 12 to 9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미스매치가 있기 때문에 좀 소통이 모여 있을 때보다 느린데 이것도 잘 조정을 하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직원들의 유대감 직원들의 유대감은 여러분 회사에서 맨날 죽고 못 사는 거 아니잖아요. 죽고 못 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일주일에 한 번 회식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워크샵을 할 때 워크샵이라는 말도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냥 놀이. 1박 2일 놀이. 그다음에 직원들끼리 또 재택근무라고 해서 여러분이 직원끼리 회사에서 너네 재택근무니까 만나서 일하다 걸리면 뒤질 줄 알아요.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끼리 커피숍에서 만나서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도 없는 변명이에요. 이런 거는 리더가 그래 직원들끼리 만약에 모여서 만날 때는 회사에서 커피값을 지원해 준다는 거.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우리는 오늘 좀 더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회사에 프로포즈를 쓰면 되죠. 뭐 이렇게 어디서 일하려는데 회사에서 이런 거는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는 3, 4, 5 여러분이 모여서 일을 하면서 회사에다가 지원 요청하라도 되고 여러분 원래 평소에 커피 마시잖아요. 그냥 그 커피 마시는 거 뭐 해서 어디서 해도 되고 이런 게에서 장점이 압도적으로 많지 정말로 단점보다는 재택근무가 장점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그다음에 이 재택근무가 보편화가 되면은 어떻죠? 지금 대개 문제가 뭐냐면은 직값이 문제잖아요. 직값이 폭등을 하니까. 왜냐하면은 그 직값이라는 거는 직장이랑 상관관계가 없을 수가 없어요. 제일 우리나라에서 비싼 데는 직장이 많은 데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방도 대기업이 있는 데는 직값이 올라요. 그러니까 그거가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나라가 보편적으로 재택근무가 이렇게 확 확산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굳이 그게 과밀한 곳에서 살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직장인들이 직구하는 데도 상대적으로 혜택이 생기고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그 어떤 과밀한 곳에 집을 구하려는 경쟁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떻죠? 직값도 상대적으로 떨어질 확률이 생깁니다. 이게 모두가 이기는 길이거든요. 사장님 아까 어때요? 직원들이 설문조사를 그렇게 했다니까요. 2천만 원을 더 달라고 그 다음에 출퇴근에 나는 100만 원의 가치를 부과한다고 나는 출퇴근에 100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면은 근데 그거를 만약에 주지는 못하니까 출퇴근을 없애버린다. 없애버린다. 그 다음에 저는 이 재택근무 진짜 찬양론자고 이 재택근무를 우리나라에 뭐 100%는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이 피지컬하게 육체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데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삼성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은 저 같은 개발 PA들은 라인에 생산 라인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서울에서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 그 설계 설계는 이렇게 캐드로 이렇게 하는 데거든요. 그 팀은 기흥에 있었어요. 왜? 굳이 아산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흥에 왜냐면 서울에 사시는 분들 경기도권에 사시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 기흥에서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맥락적으로 적용해서 근데 이게 다 되지는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근데 정말로 제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이 재택근무의 환경을 조금이라도 퍼센트 올리는 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제 사명.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재택근무의 핵심을 좀 철학적으로 가면은 뭐냐면은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왕은 누구냐면 자본가요. 이 자본가들은 뭐가 정말 압도적으로 일반인보다 유리하냐면은 어떤 거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약을 받지 않아요. 특히 시간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도 돼요. 근데 직장인들은 자본가는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죠? 그 어떤 자기가 돈을 프레임 번을 프레임 안에서 그거에 맞게 시간이 움직여야 되는데 재택근무라는 거는 그 프레임을 조금 깨주는 거예요. 왜? 회사 다니면은 오전에 오후에 병원 가기 힘들죠. 뭐 일보기 힘들죠. 근데 재택근무는 내가 필요한 시간에 심지어 오전 오후에 애들이랑 롯데월드 갔다 와도 돼요. 내 시간 갔다 온 다음에 저녁 일해도 돼요. 이거는 거의 자본가랑 똑같은 수준이에요. 자본가랑 똑같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철학적인 게 좀 깔려있는 거거든요. 단순히 회사에서 근무를 안 한다는 그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재택근무를 진짜 우리 졸꾸러기분들 중에 나이대가 높으시기 때문에 지금 과장, 차장 팀장 되실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회사에 건의도 하고 그다음에 졸꾸러기분들 중에 25%인가가 자영업자예요. 그때 설문조사 보면은 싱큐베이션 하시는 분들인가? 아무튼 어디 설문조사 봤는데 우리의 제가 그걸 여러분들 백그라운드 봤을 때 25%가 자영업자로 나오는데 자영업자면 여러분이 이제 사장님이잖아요. 근데 뭐 여러분이 재가정을 운영하시면 그분들한테 재택근무 시킬 수는 없죠. 근데 뭐 어떤 거 마케팅을 하신다거나 디자인 회사를 갖고 계신다. 이런 분들한테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앞장서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시면 여러분도 이득이고 사회도 이득이라고 진짜 장랑합니다. 근데 어떻죠? 이 재택근무는 정말 신뢰가 없으면 그다음에 어떻죠? 아까 프렉타리아 내 자신이 그렇게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사람이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걸 조직문화로 만든다?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졸꾸러기 중에 90%는 고용주는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지금 나는 재택근무를 온전하게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거부터 나는 만약에 정말로 내가 온전하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고 시간이 주어지면 주 40시간 회사에서 일할 거를 정말 깔끔하게 30시간 만에 결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러면은 뭐 다 박수치는 거죠. 아까 회사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나머지 10시간은 보너스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어? 내가 그럼 집에서 10시간 쉴 수 있고 딴 짓 할 수 있으니까 어때요? 더 열심히 하게 되죠. 이게 저는 모두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속화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아무튼 오늘 진짜 사장님들한테 2천만 원 아끼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정말 이게 제가 뜬금없는 얘기 여전에는 재택근무 얘기 몇 번 했었는데 기사는 제가 이거는 처음 봤어요. 일단 그 두 개를 연속으로 본 거거든요. 출퇴근에 대한 걸 100만 원을 매기겠다. 그 다음에 지방으로 가는데 2천만 원을 더 달라. 뭐죠? 결국에는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재택근무로 다 풀 수 있는 부분인데 세상은 이거 재택근무에 대해서 부가가치를 천만 원 이상은 본다는 거예요. 엄청 유리해집니다. 사장님들 입장에서. 아셨죠? 그래서 이 재택근무라는 멋진 조직 문화가 정말 우리나라에 여기저기에 쭉쭉 퍼져나갔으면 좋겠고 많은 사장님들도 이 재택근무를 활용하셔서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여주고 회사의 생산성도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 안녕.